보자카가 나왔으면 애매했겠다. 보자카는 생긴게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아.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은 프루자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지구 폭발 어 얘 데려오면 안되는거 아냐? 얘가 되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쥬크림은 어디에 있는지? 쥬크림은 어디에 있는거야? 쥬크림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니지만... 토아의 여자의 취업이란 말이야! 토아가 도기의 스카라의 통신을 놓고 빌스도를 오기기 시작했다. 아... 유인한 바였어. 도기의 가요신의声을 기械이나 뭔가를 이용하였다. 아, 그레아지. 아 그럼 얘 레벨이 48인게 밸런스가 맞는거구나 아 골드보다 세니까 그렇게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나름 맞혔나보네 그럼 얘가 60인건 뭐야 쟤 머리 세운 애가? 얘보다 세 더 한 50정도로 맞춰주는거 아냐? 윌스! 하이하이 와카트 마스요 잇딴 모토도 렉시니 모더리마스요 피루스가 한 50정도 되고 제가 뭐 어떻게 더 높아도 이해하겠는데 48, 60은 좀 시간을 막이 모토시마스요 찬스와 이슈은 다소 한 30정도로 맞춰주기 한 30. 30정도로 맞춰주기 오오 내가 하네? 5도로 맞춰주기 3도로 맞춰주기 5도로 맞춰주기 망을 하라 그럴까? 최강의 형제야 둘이서 알아 싸워 네벨업했어 오공금도 네벨업했어 산큐! 도와줬어! 오공금도 네벨업했어 오공금도 네벨업식했네 아니요 지구가 막힌다 아니요 여기 또는 또한의魔術일까요? 크리스도도 파워업하고 있습니다 도와준 거기를 맥주의적해 주스 오공금도 네벨업 hum 고급들도 마찬가지로 이 힘이 있다면 니는 역력이 높아지면 정말 높아지면 아아! 쟤다! 오! 그렇군요 저.. 고급들의 기능을 시작해보았어 잘 입고 있는 상황이 그것은 완전히 사용할 수있으니까 고급들의 방법은 지금의 고쿠와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고쿠와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베이치타는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베이치타는 베이치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공격력 업 오 많이 업하는데 한번 오우 여쎈데? 오 승리다 아 뭐야 뭐야 아 필살기 빠졌어 아 세상에 오공은 잘 싸워 오공은 이길거야 벨트는 아까 필살기 맞아서 그래 벨트 볼인가 뭔가 맞아서 그래 오공은 달라 벨트 오공은 잘 싸우죠 혼자서도? 아 많이 밀리네 미치려고 그러고 세력이 안달았나 도움드야 아 죽으려고 잘 폈다 근데 죽으려고 펼치네 아 이거 바람 안 돼 되게 늦어서 죽으려고 아아아아 아 그거는 뭐 죽으려고 불이하는거고 아 이거 두께나 먹는건데 기사이 그치 기사이 제작부서고 그냥 대갖고 에너지팔을 싸워야겠다 아아아아 아아 아 이거 나프 진짜 기사 저출덜 저출덜 고일드의 무점이라면 태칸자의 발첩이 말처럼 무려 태칸자리 발첩이다 아자 좋아 머리 멋있어 맘에 들어 그게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기대가 없네 나가서 다 세팅 갖고 와야겠다 기력 차는 거 좋은데 사이 여인이 3대2로 싸워놓고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아, 그냥 자유로운 게 없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을지 어떤 걸? 너는 지금까지 몇 번 더 도와봐요 넌, 네가 좀 바라봐요 行ってくれ、オラもおつかれさまでした今回は本当に大変じゃったな。 トキトキが卵を、それはおめでたいですね。 ビルス様、さすがにトキトキの卵を壊すとなると、私も黙ってはいられませんよ。 ストレス解消でしたら、またそこのカイオーシンを封印するとかでよろしいじゃありませんか? もうそんなことでよろしければどうぞどうぞ。 コラ、なんちゅうことを言うじゃん。 やれやれ、仕方ありませんね。 本当にストレス解消なさりたいんだったら、私が付き合って差し上げますよ。 久しぶりに相手してくれるの?嬉しい。 あなたもどうです? せっかくで。 本気でうちの子も、次の破壊進行法にしようとしてるんじゃ。 この後も、ハードな戦いが待っているんですよ。 あー、これは強くなるチャンスを見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よ。 ストレスティングを運ぶしようと思うんだよ。 ウィスが自分から戦うと言い出すなんて、めったにないことなの。 電話。 あばれても大丈夫。 あ、大丈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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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トレスティーは、ここまで。 ちゃ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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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ーサーリンググラハレラテオスティングキャスト自分に回復。 あ、ちょっと、直接っ across。 あ、整理を回整नって。 あ、ダッテンスを見つけたくてるんですか? ハレラティングでた招新者を入れて。 我には合格ボサイキュ choixるんですか? 充削 humanoのセットとか。 それから勝家使って、一つはニアー あ aquíで。 あ、これ。 ミスティープラッシュコミスティーを変身に変わると。 ミスティープラッシュと引き続 lógICKから。 インパゴリェレラティングを助かって? あ、 bless。 이렇게 하자 이러고 이럴 때 아 이 첫 번째 기술이 다섯 칸인 게 약간 부담이 큰데 어쩔 수 없어 미스트 클래시로 하고 미스트 클래시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뭐 또 바꾼다고 그랬지 장비 바꾼다고 그랬나? 슬슬 장비도 바꿀 때가 된 거 같은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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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마이즈 사용은 캡슐 변경 제가 비싼 걸로 싹 맞춰놨거든요 비싼 거 비로 쓰고 나발이고 가금빨로 죽일 수 있게끔 능력 강화하고 18포인트 체력 자 체력 주고 6포인트는 지구력이랑 매분하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어딨냐 아 맞아 진급하러 가야지 맥시멈 빨리 줘 맥시멈 기력은 더이상 안찍어도 충분히 많은 거 같고요 그 정도는 될 거 같네요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 지구력이랑 데미지가 부족하다 데미지 정도 될나? 데미지 충분히 쎈데? 네 딱 즐기는 선으로 밸런스를 맞춰 선생님이 들어온 수업과 진급 퀘스트 진급 먼저 보죠 진급이라는 걸 원하니까 그러다第二個 about 퀘스트 원하는 선의 선 , 몇ój 알것 연이 공격 공격 빨라 암 공격 베스트 다 끝나가는데 아직 창이 못생긴 하네. 창이 많아? 뭐 슈퍼사이어? 브로리아 정도는 뭐 슈퍼사이어 1위씩은 없지. 슈퍼사이어가 반성되면 2탄 2위 내지 못해진다고 합니다. 슈퍼사이어가 유인하지만 2탄 2위 내지 못해진다고 합니다. 아, 아프네. 좋아. 아, 왜 이렇게 감출맛나게 하나씩 와. 한 폼으로 우리. 한 폼으로 끝낸다. 지구력도 없는 거 못한다. 한 폼이다, 한 폼! 아! 아, 이거 지금 진짜 안 힘든? 지구력 5개짜리 기술로 우유를 놓고 순간이동 하나로 뛰어든 건 아니지. 베스볼 같은 것도 있지. 진짜 걔한 거인데. 전혀 바꿔 못해. 그래도 대구의 계획이. 10,000ys 어디다 둬서 재밌는지 좀 더 웃으냐? 엇. 앞으로 안되겠구나. 아, 정사야. 정사야. 정사 ya. 정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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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피하면 플레이어는 100홀 피한다는 거 아냐 이 뭐야 그래도 안하냐? 아.. 30살 넘겨 수격이 6줄이면은 제형꺼 도중에 아 그건 안 되겠다 헛! 그래! 그치! 그만! 아 그래서 이거 피는 거야 야 이 마쇼 쇼스테이지 어떻게 가? 순간이동한 적에게 카운터 치러온 적을 카운터로 필살기를 맞춰버리는 일찌다 야 이거 pp해서 쓰면 진짜 꿀잼이겠다 좋은거 줘서 누구.. 누구기수 내가 잡은 게이야? 아아 아아 아 아 아 라곤 안 했잖아 라곤 안 했잖아 때리지도 못했잖아 됐고 게임 챔프가 없었는데 네따어여 아 아 아 Tiper도 잘 죽을던 NGIR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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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M NGIR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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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테스트 완벽이야. 이제는 그 정신으로 쇼핑할 수 있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나씩 주는구나. 다음 거에 나오나 보네. 그래? 풀차 정도로 일단 만족을 하자. 아, 갓급이라는 게 있어? 아, 그래? 카이저 클래스야. 카이저가 왜 갓이야? 모르겠다. 궁극의 수업. 카이저급. 나 이제 그러면 그거 배울 수 있겠네? 그... 프리저 쪽 애들한테 배울 수 있겠네. 일단 쿠라한테 배우자. 쿠라랑 프리저 둘 다 배우자. 플래시 스트라이크? 아아... 그거네. 그거네. 퀴즈 중에서 배울 수 있네. 네. 아, 이거 자기가 긴 타벨을 시키는 곳이야. 킹스 블랙크 네. 뭐야. 헉, 헉, 헉... 타벨이 퀴즈 중에서 공부할 수 있었나. 암홉, 헉... 아, 이렇게 멀리서 터지는구나. 퀴즈 아닌가요? 어어어어어, 맞추기 쉬운데. 약간 안정감 있는데. 멀리서 터지는 거야, 안정감. 멀리서 차게 떨어뜨려서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방탄 홍보라고 써 보자. 방탄 홍보라고 써 보자. 방탄 홍보라고 써 보자. 방탄 홍보라고 써 보자. 어어, 어어어. 안정감 textured towards问 Đ어. 맞 coy рыsono, floral Designillo flea, 아 근데 필수형을 안 가르쳐줬네 필수형을 배워야 되는데 아... 아... 플랫스트리크 아... 멋있긴 한데 약간 내치형 아닌데? 계약과 에너지 슈퍼가 대신 넣자 필수형 끓을 때 좋겠다 어 초자체가 날아가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에서 그냥 서있기만 하면은 각급 대면은 비싸게 주는 거지? 기대하겠어 아 멀티하니까 여기 사람들 있네 어어어어 기술 기술 여기서 기술 개강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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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